embarking on my journey 친구의 정보 애가 끼고 있었는데 애들과는 없어져서 그래야 할 틀만이 남았다는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열어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? 알아요 알면서도 어쩌면 다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길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신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길 하자 그래도 네 신년인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길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신나게 놀고 남길 하자 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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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관계야? 신나게 놀자 나왔으니 그냥 놀자 청마방 marriages 지금 운 차 가브라 시간이 되어요 еся Eck arrivé 얘들 라면 사주려고 한 거야? 응! 맛있다, 맛있다. 내가 어디서 하려고 하거든. 내가 라면 사주려고 한 거야. 뭐 팔아? 응. 어? 소원이 어디 갔어? 응.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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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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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이거 봐. 다 뜯으려도 이제 뜯을게. 다 뜯을게. 이거 봐. 이게 안 해봤다는 증거야. 다 뜯으면 안 돼. 응. 밥만 뜯어야 돼. 털어서. 아빠 거는 뚜껑이 있잖아. 아니 나도. 아, 우리 손이 젖 떨어져야지. 되게 잘하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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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째려봐. 응. 너, 눈 똑바로. 잘하네, 우리 아들. 응. 응. 서야, 봐봐. 몸을 움직이면 안 돼. 좌우로. 응. 몸은 한가운데에 있는 거야. 응. 응.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 아빠가 부끄러워서 빠져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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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웹이버스 소금 소금 캔디만 갖고 왔다 원래 더 크게 해야 되지 않아요? 아 입이 조그매가지고 간장 안 찍어? 쌈장 너무 맛있어 난 매운 거 못해 뭔가 젓가락도 하나 먹어야 돼 입에 넣어봐 무쌈을 무슨 월남쌈 먹듯이 어때? 상큼하고 안 느껴고 좋지 이어요 일보ysis 엄마 엄마 소금 많이 먹을까? 공유 밥 먹자 아이스크림 신경쓰 너무 좋아요 그냥 기프가 이렇게 잘 안아버리지 않게 만들어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안아버렸어요 너무 잘 안아버리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각이 잘 안아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방금에 왔어요 너무 잘 안아버리지 않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제 타이틀 도착 포기할 때 방금으로 되어있는 게 자, 다 끄면 돼 예전에 이제는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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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나한테 와야해 나한테 와야해 나한테 내게 사줄게 사야해 쟨는 죽어서 자꾸 뭘 타고 있어 보물 찾아? 보물 찾아? 나한테 와야해 나한테 와야해 나한테 와야해 나한테 와야해 나한테 와야해 나한테 와야해 사야해